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술의 라왕 고소경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라이브를 보는데 일단 시험은 잘 봤나? 잘 본 사람, 못 본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험에 대한 총평과 함께 약간의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총평하면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번 시간은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일단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미 체감에서 알겠지만 이번 6월 평가원에서의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화학원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됐느냐? 라는 건데 물론 친구들이 생각하는 난이도랑 선생님이 말하는 난이도는 많이 달라. 그렇죠? 내가 봤을 때의 난이도는 그냥 보통 중에서 상 이 정도야. 최상급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1컷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본다면 궁금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근데 이제 기분상으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의 난이도는 1컷은 알매냐면 40 한 6, 7이에요. 46, 7. 근데 시험 중에 엄밀히 보면 중간에서 3페이지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45 정도? 44에서 한 45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 이 컷은 뭐 그 밑으로 좀 내려가겠지만 보통 이게 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항을 처음 딱 만났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는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못 본 사람들이 있다면 왜 좀 잘 못 봤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는 거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틀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실수는 첫 번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페이지를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쵸? 1페이지를 다 맞지 못했다. 그럼 당연히 만족하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에서의 성패를 결정하는 문제는 어디냐.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의 핵심 문항이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못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있잖아. 그 점이 뒤에서 데미지가 오는 거기 때문인데요. 선생님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 2페이지까지? 2페이지가 아마 11번까지였나? 11번까지 푸는데 보통 한 8분 컷 정도 할 수 있어요. 그쵸? 7, 8분에 끊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까지는 큰 무리는 없었을까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9번 문제를 보면 그 2단원이잖아요. 전자배치인데 잘하는 친구들 물론 금방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 그러면 할 줄 알아. 그럼 당연히 풀겠지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반성해 봐야 돼. 내가 여기서 한 번에 풀어냈느냐. 아니면 여기서 시간을 썼느냐. 만약 시간을 썼다. 그러면 이쪽에 전자배치. 보통 친구들이 화학 1 그러면 1, 4단원을 많이 강조한단 말이야. 맞아. 1, 4단원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2, 3단원이 탄탄해야 돼. 근데 문제는 어디냐. 3단원은 시간을 많이 끄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자 모양이라든가 전기분해라든가 극성, 무극성이라든가 화학결합이 계산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단원은 좀 그렇지 않아. 이 단원은 항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준킬러를 낼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조금 여기를 다시 한 번 깔끔하게 외워주는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12번에서 금속의 원자량 문제인데 아, 이제 오랜만에 나왔죠.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개념에서 또 많이 떠든 거야. 늘 개념할 때 이해를 해주거든. 금속과 염산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속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고 금속의 원자량이라는 것은 또는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 또는 몰수는 금속의 N분의 W 곱하기 이온가에 비례한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W를 줬거든요. 이온가도 알려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수소기체를 측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다 준 거야. 따라서 A랑 B의 원자량의 B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B의 원자량을 알려면 A 원자량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쪽을 너무 가볍게 봤기 때문인 거야. 그렇죠? 이게 뭐 6월에 나왔으니까 이게 뭐 매년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요.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13번은 그렇지 않아요. 13번은 지금 늘 강조했던 문항이야. 작년에도 내가 강조했어요.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맨날 산화수로 개수 맞추는 게 처음에는 고2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고3대로 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면 된단 말이야. 산화수만 알면 개수 맞출 수 있어. 근데 그게 맨날 똑같은 패턴 나가면 언젠가는 거기서 조금 변형하거든요. 그래서 뭘 변형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온가를 모르면 얘가 산화수로 결정할 수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자에서의 모든 화학식을 주지 않아 버리면 산화수를 모르는 거야. 그럼 개수를 가지고 산화수로 알아내는 문제를 내게 돼 있어. 풀었어 안 풀었어? 푼 적 없다고? 세민화 공부한 친구는 풀었을 건데 한번 찾아봐봐. 선생님 시즌1 모의고사 이번에 3회 13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B킬러 모의고사 있죠? 5회 14번 보시면 아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얘기했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건 한 번 나오잖아. 그 다음부터 이런 게 기출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죠? 14번 주기율인데 이거는 어렵진 않죠. 문제는 이 또한 시간입니다. 잘 생각해봐라.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건 어디야? 2단원이에요. 그쵸? 이것도 2단원이 없고 이것도 2단원이거든. 2단원이 은근히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돼 있어요. 조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건에 대한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핵심 문화가 들어갔을 때 과연 17, 18, 19, 20은 난이도가 어땠냐라는 건데요. 17번 문제는 동의문서 문제였고 난이도는 그냥 중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쵸? 18번 문제는 기체 양론 문제였고 난이도는 하예요. 난이도가 없어. 전혀. 점수도 아마 이 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화받은 중화랑 양적해서는 물론 킬러지만 킬러 내에서도 난이도라는 게 좀 있잖아. 그렇죠? 중화반응에서 이번에 나왔던 킬러 문제는 둘 다 난이도가 중급이에요. 근데 보통 체감되는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뭘 먼저 풀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어떤 친구는 이거 좋아하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이거 좋아하고 물론 대부분은 다 싫어하지. 그쵸? 근데 그나마 고른다면 이번엔 중화 얘가 조금 더 만만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동의문서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이런 문제 스타일에서 선생님이 우리 배웠던 또는 우리 풀었던 선생님이 비킬러 모의고사 1회 17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킬러 모의고사 3회 15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 이런 걸 다 했었구나라는 걸 하거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문제를 막 닥치대로 풀면서 아 틀린 거 다 검토하고 넘어가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10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는 모의고사는 반복에 의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디까지를 개념이라고 하느냐 그 개념에 대한 범주는 친구들마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 진짜 풀 수 있냐 풀 수 있냐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아 할 수 있어 그건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올해 비킬러 유형특강이라든가 비킬러 모의고사를 만드는 이유가 뭐야? 제한된 시간 내에 18번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문제풀이에 적응할 수 있는 바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개념이 필요합니다. 즉 외울 건 좀 더 외워주고 그렇죠?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건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풀어주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어 여긴 대충 아니까 여긴 좀 알 것 같아. 여긴 어려워. 다 어려운 데부터예요. 그러면 나중에 폭망하는 수가 생겨요. 공부 앞으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면 만약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킬러 단원은 즉 중화랑 양적 계산은 완성이 될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내내 푸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런 마음만으로 가면 되겠고 나머지 파트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봐. 나는 과연 어디가 자신이냐. 그래서 화학과 우리생활 이런 거 말고 어 뭐 3단원 분자 모양 뭐 좋아요. 동의문소? 조금 그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자신 있는 파트가 있고 완전 여긴 잘 알아. 절대 안 틀려. 근데 여기는 어 저 가끔 알겠는데 분명히 가끔 틀리기도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농도 중화 적정 ph-po-h 이런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친구들이 여길 할 줄 안다. 만약에 모의고사 5번 봤는데 3번 맞았고 2번 틀렸어. 그러면 냉정하게 60점 맞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능에서 틀릴 확률은 40% 있는 거잖아. 여기를 잡아야 되거든. 이런 데를 완성해가는 소단으로 쪼개가지고 완성도 있는 공부라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나요? 아직 수능은 엄청 많이 남았잖아. 여러분들은 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 특히 이제 N수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사람은 자기의 추억은 되게 왜곡되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많이 봤어. 만약에 N수생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잘 본 점수를 자기 점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럼 기분이 좋거든. 어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가장 나쁜 점수를 자기 점수라고 생각하야 돼. 그래야 겸손해지고 계속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점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50점을 맞으려면 얼만큼 공부해야 되냐면 요기 5점이 바운더라면 이만큼을 공부해야 50이 나와요. 아시겠죠? 1등급을 맞으려면 자 요거 요만큼 맞추면 1등급이 가능하잖아요. 이만큼을 이만큼의 점수 47.8점을 맞으려면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요만큼 공부해가지고는 47.8점이 안 나와요. 왜? 우린 어디서든 실수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한 문제에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쵸?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나중에 수능에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공부는 재미있어 사는 사람 아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가능하시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내 화학 열심히 했는데 왜 안되지? 뭐 화학뿐만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야. 점수는요.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의 해석학이 듣고 다시 한 번 문제를 풀고 그런 것도 다 공부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선생님 경험으로는 보통 언제쯤 많이 토테이 터지냐면 가장 많이 터지는 게 여름 그 다음에 9월 이럴 때 급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1학기 동안 무력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꾸준하게. 근데 대충 나는 알아. 그러면 잘 안 하죠. 가장 점수가 많이 안 오는 애들이 어느 정도 애들이냐면 40점에서 42점 정도. 점수 잘 안 올라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치 않아? 근데 다 책을 다 알 것 같아. 여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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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멈춰요. 아시겠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간다. 끝장을 보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